프로축구 K리그 1부 리그, 부산 아이파크가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1대2로 졌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경기에서 전반 30분이 지날 때까지 울산의 공격진을 꽁꽁 묶으며 한계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울산에게 일격을 당해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후반 33분 부산은 김현의 활약으로 동점을 이뤄냈지만 4분 뒤 울산의 코너 킥이익은 문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승리를 내줬습니다.